웹툰은 얼핏 봐서는 단순합니다. 그림이 있고 말풍선이 있고 그림과 글을 순서에 따라 읽으면 이야기가 됩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웹툰이 사실은 꽤 꼼꼼한 마무리를 거쳐야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먼저 정말 중요한 친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효과음입니다. 효과음은 눈으로 읽고 있는 웹툰에 음향 효과를 더하는 것인데요. 실제 귀로 듣는 느낌을 주기 위한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외에도 운동감이나 청각 외의 감각을 연상시키는 의태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풍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 대사도 표현합니다. 앗, 흑, 깨악 같은 반사적인 감탄사나 신음, 비명 같은 대사를 말풍선 바깥에서 효과음으로 표현하면 더 날것의 실감이 살아납니다. 시각이 아닌 감각을 시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음에는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디자인을 살린 서체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체를 기반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제 그림처럼 그리기도 해요. 웹툰 작업이 분업화되고 한국에서는 효과음도 소재로서 많이 판매합니다만 효과음은 소품이나 배경처럼 만국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 여의치 않다면 만들 때의 요령을 조금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기부터 볼까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겠지만 소리 효과음의 경우 독자에게 들리기 원하는 데시벨과 비례하여 크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큰 소리는 크게요. 반대로 작은 소리는 작게 사용해야겠죠. 같은 원리로 소리가 아닌 동작을 효과음으로 나타낼 때에도 동작이 크고 공공연하면 크기를 크게 작고 은밀하면 작게 사용합니다. 색상도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드라져야 하는 상황이면 다른 배경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부여하세요.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묻히는 건 안 되겠죠. 적절히 보이는 선에서 표현합니다. 또 모양 역시 공포, 긴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뾰족하고 아방가르드한 부정형 실루엣을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글동글한 실루엣을 사용합니다. 웹툰의 특성상 상하로 시선이 움직이는 점을 사용한 긴 연출에 효과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효과음 역시 의도하는 시선의 이동거리에 맞게 긴 모양으로 변형하거나 몇 개를 연이어 길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은 어떨까요? 효과음이 너무 많아서 원고가 시끄럽고 번잡해지는 것을 피해하는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과음이 너무 적으면 원고 전체의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선을 비롯한 각종 표시 역시 효과음 만큼은 아니어도 중요합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의 시선을 모아주는 집중선,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선 등의 여러 평행한 직선, 혹은 곡선으로 표현한 효과를 말합니다. 깨달음이나 호출에 대한 반응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막대기 3개, 몸의 떨림을 표시하는 점선, 혹은 물결선 같은 것도 효과 표시에 속합니다. 특히 성인을 위한 특정 장면에서 섹시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효과 패밀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상업적 개인적으로 이용 가능한 폰트 중에 수정이 가능한 폰트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모두 다릅니다. 보통 유로 폰트면 수정이 가능한데 폰트별로 살펴봐야 해요. 최근에는 식자 관련해서 봄툰 작품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봄툰 식자의 특징은 불필요한 기교 없이 만화의 코어인 가독성에 집중하여 상황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인 분들은 화려한 아이덴티티를 추가하기보단 기초가 탄탄한 작품들을 레퍼런스 삼으시는 게 훨씬 더 발전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자면 체크메이트, 멍멍한 관계, 내생의 최고의 행운, 이 작품들을 추천드립니다. 말풍선과 식자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말풍선의 크기는 콘티 단계에서 대사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되었다 치면 이제 수많은 말대사와 생각대사의 말풍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죠? 일단 상하좌우가 완전히 같은 크기인 말풍선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말풍선 안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긴 단어나 문구가 있을 때 대사의 줄 내림이 어색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고의 그림에 따라 원형자로 그린 동그라미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도 있습니다. 회화적이거나 세밀한 표현이 많은 원고에는 원형 말풍선이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풍선의 모양이 매끈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풍선은 캐릭터의 기분이 매우 들떠있음을 보여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려주는 삐죽삐죽한 모양도 있습니다. 생각대사를 넣는 말풍선은 작은 동그라미 몇 개를 놓아 발화자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만 이런 생각대사 표현은 살짝 아동향으로 보일 수 있어 극화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각대사를 또 섬세하게 나누자면 내레이션과 대화 중 마음속으로 하는 속마음 대사가 있는데 내레이션은 세계관을 설명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간추리는 경우 그리고 특정 캐릭터의 심리를 대놓고 묘사할 때 사용하며 보통 네모의 칸에 넣습니다. 그 네모가 심리 상태나 전체적인 미적 조화를 고려하여 달라지기도 합니다. 속마음 대사의 작은 동그라미 꼬리 말풍선 대신 극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풍선은 성계입니다. 성계의 침길이나 변형에 따라 심리적인 충격을 표현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성계 침이 촘촘하고 짧으면 속마음을 서술하기 편합니다. 식자를 넣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식자가 흉해서 그림과 내용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식자는 크기와 모양을 용이 주도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크기 많은 웹툰은 휴대폰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내 원고에서 너무 큰 글씨가 보기 싫다고 판단해서 멋대로 글자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할 때의 식자 크기는 약간 크다 싶을 정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기가 맞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작업하는 원고의 사이즈를 플랫폼에서 요청하는 최저 사양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인쇄나 완성도를 고려하여 훨씬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적용한 폰트 크기를 실제 눈으로 보면서 참조할 수 있는 웹툰 뷰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가로 길이 1440 픽셀일 때에 읽기에 어렵지 않으면서 커다랗게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폰트 크기는 24포인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체의 디자인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여 반드시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평과 자간 얘기도 할까요? 그냥 글자가 옆으로 퍼져 보이는 서체가 있습니다. 서체 자체가 보기 편하며 사용하고 싶은 서체라면 장을 줘서 약간 날씬하게 만들어 봅니다. 글자 자체의 좌우 비율을 80% 정도로 날씬하게 만들어 보고 자간도 마이너스 10 이하의 숫자를 줘보면 원고와 더 어울리는 글자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식자의 기본 크기를 정한 후에는 되도록 원고 전체에서 캐릭터가 같은 데시벨로 말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일관되게 사용해 주세요. 또한 너무 여러 가지 서체를 설정하지 마세요. 가장 양이 많은 대사는 명조체나 고딕체로 눈을 편안하게 설정해 주시고 아주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와 특정 외국어나 언어 등 최대 4개 안에서 사용하는 서체를 제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법에 주의해 주세요. 맞춤법을 틀린 원고는 작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쿨튜 말풍선 소재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작이 힘든 소재가 아니다 보니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제공해 놓기도 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충분히 넓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사용하려는 말풍선 설정을 미리 잘 해놓으면 그런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말풍선 안에 들어가는 기본 폰트는 무료 폰트들도 괜찮은 게 많아서 상관없는데 효과음을 폰트로 쓰신다면 유료 폰트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만화가 효과음용으로 판매하는 폰트들도 있어요. 손맛이 덜 느껴지는 게 아쉽지만 시간자력이 아주 크게 됩니다. 웹툰들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말풍선의 마지막 위치 조정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 말풍선이 그림으로 표현해야 할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지 나간 것도 들어간 것도 아닌 위치 대화가 이어지는 다른 말풍선들과 읽힐 때의 순서가 자연스럽고 간격이 자연스러운지를 살핍니다. 작품의 타이틀은 작가가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외주를 주기도 하고 에이전시에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작품에 따라서는 매 회차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과 스태프 롤을 넣으면 서비스할 원고가 완성됩니다. 타이틀 근처에 저작권자를 넣고 원고의 끝부분에 어시스턴트를 비롯한 스태프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웹툰 중간에 타이틀이 나오게 되면 영화의 제목이 나올 때처럼 아, 내가 보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 이거였지 라는 정보를 독자에게 준과 동시에 지금까지 몰입했던 타이틀 전의 흐름에서 살짝 빠져나오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장면이나 시간대 전환에 맞춰 삽입하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군요. 정말 중요하고 작가들에 따라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레이어 정리입니다. 원고를 한 층의 파일로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웹툰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외국에서 이 원고가 소개될 가능성이나 원고의 요소를 판총용이나 2차 저작물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할 때 생긴 무수한 레이어를 그대로 남겨두면 오히려 힘들 수 있으므로 필요한 레이어로 병합합니다. 인물, 배경, 말풍선, 식자, 효과음 이렇게 5개로 만들어두시면 현지화 번역 제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정리가 되겠고요. 어렵다면 인물과 배경을 합친 그림, 말풍선, 식자와 효과음 이 3가지 정도로 만들어두시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레이어 정리는 클립 스튜디오 파일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하셔도 됩니다. 작가가 아닌 로컬라이징이나 2차 디자인 쪽에서는 클립 스튜디오 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PSD 형태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나 자신이 자신의 작품을 발췌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홍보 영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선화 레이어까지 살려두시길 권합니다.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던 최종 편집은 필수입니다.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꼼꼼히 작품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겠지만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세상에 유통되기 전에는 한 발짝 떨어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독자들이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소비자들이 군더더기 없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작가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JPG 파일 형태로 원구를 커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 파일을 JPG 파일로 저장하고 포토샵에서 나누기를 쓰셔도 되지만 웹툰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려요. 아주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썸네일 얘기를 까먹을 뻔했네요. 썸네일은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해당 회차 속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각하고 싶은 작품의 매력이 있는 것을 잘 선택해 주세요. 모든 파일이 준비되었다면 체계적으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시고 가능하면 백업을 꼭 해두세요. 나중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자신의 원고를 돌아보고 검토하고 싶다면 작업이 끝난 지금 당장이 아닌 다수의 시간을 두고 다시 보세요. 너무 집중해서 작업하다가 잃어버렸던 객관성이 조금 되돌아와서 자신의 작품의 재미와 완성도를 이성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좋은 원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읽는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었던 구체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원고요. 그 목표는 여러분만이 아실 거고 글로벌 웹툰 콘텐츠 기업 키다리 스튜디오는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며 멋진 작품을 기다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